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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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봤을 때 괜찮아? 자꾸 울려가지고 급박한 상황? 아니요 모음으로 잠깐만 해놓고 금방 봐줄게 여기에 지금 무진생의 36살의 지금 지금 5시에 귀주가 여기에 지금 신의 기운이 있다고 얘기를 해 신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구단적 있어? 아니 잘 이 집에 엄마하고 다 계셔? 네 엄마하고 아빠는 다 계세요 채씨집에는? 아니 저 박씨집에는?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씨집에는? 어머니가 안계세요 아버지만 계시고 다 둘러봤을 때 5시집 안에 내리는 주력이 있어 분명히 네가 흰옷을 입고 바짝바짝바짝 자꾸 징소리에 장구소리에 자꾸 붕붕붕붕 뜨는게 보여 한복 입은 네 모습이 보이고 사주팔자 바꾸고 하라 했지 어? 농담삼아 이야기하겠지만은 1부정사 못하고 2부정사 못하고 거기다가 3부정사 못하게 생겼으니 너는 신령님 전으로 시집을 가야 마땅한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인해가물이나 신해가물 그리고 돈이고 뭐고 전부 다 사주팔자에 아무것도 없어 머글록을 내리노라 이블록을 내리노라 하는 성수 할머니가 성수 대신이 우리처럼 상세방으로 들고 나서는 양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란을 이고 지고 갔을 때 너는 이 길을 가야되는 자가 분명하다 그래 그래 인간의 뭐 파멸이든 파국이든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거 상관없이 너는 이 길을 가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잔다 지금 박씨의 지금 상남자손이 지금 가보생이 지금 10살인데 지금 7살 수전이니까 니가 지금 32 31 니가 어릴 적에도 그런 기운이 있었다 그런 끼가 있었고 그런 남다른 기운이 있었는데 너희 집에 종교가 뒤집혔든지 바뀌었던지 그거를 꽤나 눌러오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너는 내년에 37수가 되면 그 기운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신을 내리게 돼 있다 이 성수들이 지금 봤어 앞장을 섰어 알고 보면은 사실 좋은 일도 아니겠지만은 나도 무당이 돼가지고 선생님도 이렇게 있지만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 나도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성수를 모시고 사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자식을 볼모로 잡았지 인질을 삼은 건 맞아 근데 좋은 신이고 높은 신이기 때문에 먹을농 내리고 입을농 내리려고 내가 이 무당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내 자식을 내 자식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죽이겠다 살리겠다 네 이익이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내 자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신의 본은 각자의 본이 있겠지만 네가 느끼는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으면 그리고 네가 분명히 정상 아니야 눈빛이 신기로 그득해 얼굴상이 완전히 도화로 가득해가지고 무당살이 겹겹이도 있구나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박씨의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나도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자손을 치지 않으면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지 간에 깨달을 방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고 아주 근접하고 한이 되고 원이 되는 자손을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신의 마음도 너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니? 어렵네요 너희 성수 대단하다 너희 할머니가 대단해 너희 그때 할머니도 둘이었고 보통 할머니가 둘인 경우가 있겠지만 할아버지가 셋이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 근데 이 할아버지 중에서 법사하던 할아버지 뭐 깽가루 치고 고장치고 풍물패에 어디 사물패에 다니면서 육식값짜로 짓보면서 어? 풍수를 저거 뭐야 여거를 봐주고 사주를 봐주고 이랬던 할아버지가 지금 있거든 잘 모르겠네 그렇고 거기에서 내리면서 지금 3대에서 2대에서 계속 내리는 것 같아 중요한 건 구청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아무리 영검해도 신랑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몇 대다 몇 대다 이야기하는 건 다 사기꾼이야 그치? 알 수 없어 근데 여기에서 내리는 주력에 지금 나처럼 대대로 내리는 집이다 너희 집에 선택받았어 어 채시자손가 아무래도 순조롭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니가 굉장히 인정이 많은 모양이고 어? 막 이런 모양이라가지고 뭔가 단점을 못 짓고 매듬을 못 짓는 스타일 그린 것 같은데 니가 찍고 까불어 봤자 채시한테 안 돼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이 새끼가 아니에요 이 양반이 어떤 너한테 개새끼짓을 했든 쌍놈의 짓거리를 했든지 간에 그거는 니 사주팔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니가 인간을 잘못 보는 것 뿐이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니가 지혜를 쓰는 수밖에 그럼 니가 희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 니가 이 양 말고 어? 바둥바둥 떨어봤자 되는 일이 아니야 들어 볼까?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이긴 하거든요 이혼? 응 여기서는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못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애기 친양자 입양을 해서 본인 성으로도 져갖고 그 상태인데 내가 너 500만 원 주고 애기 한 달에 50만 원씩 줄게 그냥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던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뭐 너랑 그냥 답답하다 나는 그냥 혼자 살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답답하다 뭐 어디 갈 때 이야기하고 가야 되고 뭐 술 먹으러 갈 때도 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술자리에 가서 내가 제가 전화를 하면은 그것도 너무 싫고 다 너무 싫다고 또라인가? 그게 처음에 이혼하자고 할 때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그랬다가 두 번째는 너도 그렇고 나 없으면 좋잖아 나는 니네 가식 떠는 거 보기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마구니 들렸대? 사탄 들렸고만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친정부모님한테 돈을 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랑 재혼하기 전에 해드렸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어 괜찮아 네가 갖고 있지 않고 엄마 아빠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덮고 넘어가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튀어 오는 거야 나 너 이것 때문에 못 할 거 같아 개집년이 있는 모양이지? 그걸 모르겠어 개집년이 있는 모양이다 그랬다가 이제는 내가 너 3천만원 애기 양육비 일괄적으로 주는 걸로 해서 3천만원 줄 테니까 나가 근데 기한은 기한은 13일까지야 너 그 안에 결정 안 하면은 나 소송할 거야 근데 지금 13일이 지났잖아 그래서 뭐 그날도 나 이제 변호사 만나러 가니까 너도 알았어요 네가 변호사 잘 선임해 이러고 가 연락이 왔더라고 네가 유책 배우자가 아닌데 도대체 소송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립 안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 거 나는 얘가 아까 뺀 거 같아 얘가 아까 뺀 거 같아 하고 싶..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 어차피 안 돼 안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답은 없겠다 근데 억울한 상황이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떠나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있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개집년이 있어가지고 네가 급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형관이 지금 급한 거 같거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멀쭈해가지고 어 전부 다 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결국에는 아이 자손 어 성씨까지 개명을 해놨으니 너로서는 아이가 최고 문제고 그치? 다시 나는 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적에는 분명히 남을 텐데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한 문제는 나중에 뒤에 더 험난하게 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이야기 아까 했던 것처럼 내려놓고 내려놓고 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아니면 돈을 더 요구해 돈 더 주라 그래 이거는 이치에 맞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 세 가지야 또라이거나 사탄 들렸거나 개준년이 있거나 개준년에 있다 개준년이 있다 개준년이 있다 해 어 내 간판 건다 근데 얘는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니가 돈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덤빈 거 같거든 맞냐 맞냐 제가 이 사람이요? 응 이 사람이 너를 이 사람이 저를요? 응 돈이 제법 그래도 좀 저기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해서 뭐 사랑도 사랑했겠지만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지만 선생님이 너한테 이제 말 편하게 하지만 이제 정은 끝났어 네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랑이 전제로 돼야지만 재혼도 되는 거고 뭐 그 추후의 일들도 되는 거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를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양반 사주팔자를 둘러보면 사기수가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아 근데 제법 한량기는 있어 보이니까 답답하고 이러는 것들은 모두 핑계일 뿐 그리고 기한을 두고 이미 해야 된다는 거는 나는 근데 이 영상이 나가더라도 이거는 신점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내가 기한을 줄 테니까 그것도 목돈까지 준다고 어 너 가버리라고 한다는 거는 누가 급하겠어? 이 새끼가 급한 거거든? 이 새끼가 급한 이유는 돈까지 주면서 어 급한 이유는 뭐겠어? 게이가 아니면 레즈비언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 뭐 어 동성애자라고 너한테 진짜 뭐 멋있는 거 진짜 그게 아닌 거 같으면 기집년이 있는 게 확실하잖아 난 그렇다고 봐 안 되면 뒤밟아 요새 응생선해 그거 뭐 멋있겠냐 하는데 야 200만 원이란다 음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그런 개새끼인데 맞 개새끼니까 그런 거 집어치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그런 사주팔차 지녔기 때문에 여는 간에 결정을 해야지 된다 아이 그리고 아이 잘 봐 애기가 지금 좀 어 아기 잘 봐야 돼 안 좋아 아기 지금 너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선생님도 해봤거든 나도 대가리 터지고 다 해봤고 결국에는 내 새끼까지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서 나도 이 길을 간 거는 맞거든 근데 울지 말고 응 아이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 아기 잘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어? 이야기하자 울지마 네 일은 어?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인연이라가지고 어? 그 먼데서 왔는데 선생님이 이 관제 송사 절대 너 쪽으로 해롭지 않도록 내가 불켜놓고 빌어줄테니까 내 자신있다 울지마 괜찮아 아멘